세상에서 거룩한거는 돈바위 없다 사람은 죽음보다 강하고 제일 처음엔 지옥보다 잔인하다고 나는 둘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내가 노름을 하든 싸우다 뒤지든 뭔 사과이고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봐라 내를 위해 그런건지 나는 너랑 형제라는게 쪽팔린다 니는 끝까지 좋은 놈으로 살아라 내는 끝까지 나 풀놈으로 살게 김태성 19살 때부터 살인죄로 죽여 지금까지 쭉 쉐인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잖아 나신아 어디란가 이건? 너같은 새끼들 다 쳐넣어줄게 우리팀에서 김태성의 증거작업을 팔아야 되는거 알지? 또 밝혀지면 김영상 이력에도 치명받았단 말이야 둘다 천사가 되든지 악마가 되든지 내가 파트너든 기념으로다가 내가 파트너든 기념으로다가 태상이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태우고 무슨 바람이다 너도 원하는거 아니다 인생이 다르네 부럽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